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7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일 속 당지수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뇌졸증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일 항노아 포럼이 26일 개막합니다 대사증후군이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부산대제전이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적 폭염이 예상되며 온열질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해외기술규제에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과일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과일주스 전문점이 인기를 끌고 있죠 건강을 생각해서 커피 대신 생과일주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혈당 높은 분들은 잘 알아보고 드셔야겠습니다 박새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과일주스 전문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과일을 갈아주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 등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이런 과일주스가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어 당뇨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일을 주스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과일 속의 당분이 소화기관에서 바로 흡수가 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 과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허기를 느끼고 단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과일을 꼭 먹고 싶다면 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를 권합니다 한 번 먹을 때 수박 한두 쪽이나 포도 20알 정도가 적당하며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섭취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이럴 때는 과일주스보다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은 녹차나 보리차, 옥수수차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뇨 환자는 식이조절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는 것이 당뇨 증상 진행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과일과 과일주스의 당분합량은 비슷하지만 과일주스는 액체이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빨라서 당뇨 환자에게는 과일주스로 마시는 것이 혈당을 상승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과일 섭취 대신 평소 본인에게 적절한 열량 범위 내에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운동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상처가 날 경우 족부괴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메디컬TV 박샘희입니다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뇌졸증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는 최근 연구 논문을 통해 서양인과 동양인 간 뇌졸증 작용 기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양인과 달리 동양인의 뇌졸증 원인은 작은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소혈관 질환의 비중이 높아 뇌출혈이나 뇌졸증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인데요 기존 뇌졸증 진료 지침이 대부분 서양인의 임상시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터라 국내 뇌졸증 치료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중일 3개국의 항노화 포럼이 26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한중일 3개국의 항노화 관련 정책 및 산업 지원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중일의 노화 예방 산업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항노화 포럼은 올해로 다섯 번째입니다 복부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이 구강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사증후군은 특히 치주염의 발생 위험을 최대 1.5배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치주염은 잇몸이 소실되고 염증이 잇몸뼈로 확산되는 질환으로 제때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재대학교 서울백병원 연구팀의 분석 결과로 국제학술지 대사증후군 및 관련 질환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건강한 부산 대제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부산국제항노아엑스포, 메디부산2018 시민건강박람회 국제복지재활시니어전시회, 신중년인생산모작한마당 등 모두 4개의 전시회가 함께 열리는데요 노화를 막는 5천년의 비밀, 백세시대건강법, 가족이 함께하는 유전자 분석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관 전시, 생애재설계 상담 등도 준비됩니다 6월 25일 전국적 폭염특보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 중 40% 이상은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발생했다며 낮시간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등 14개의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 철회하거나 유액키로 하면서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대한간학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세브란스병원 소아기내과 김도영 교수가 시형간염 국가건강검진을 빨리 도입할수록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형간염은 간단한 항체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며 초기에 발견할 경우 8주에서 12주간의 약물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간염환자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15에서 23%에 그치는데요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간질환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시형간염을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사춘기라 불리는 여성의 갱년기 폐경기에 접어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며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이상신호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여성 갱년기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폐경호르몬 치료가 갱년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일보에서 갱년기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여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온몸에 식은땀이 나거나 얼굴에 열이 오르는 안면홍조 골밀도 감소,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한 경우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스크로 감싸고 야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러나 햇볕은 마치 밥처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환경요인입니다 물론 살갗을 태우고 기미 등의 흔적을 남기는 문제도 있지만 햇볕에서 얹는 것도 많습니다 가릴 땐 가리더라도 얼굴 가득 햇볕을 받는 산책이 건강에 좋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료정보와 건강상식까지 정보플라자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롭고 더 정확한 의료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